야, 나가고 싶어? 야, 나가고 싶어? 지금 8시... 8시도 안됐네, 7시 반. 이 시간에 나가자고요? 신발 신고 마스크 하고 나가자. 신나! 지금 끄려 좀 와요? 응. 헉! 아악! 어서 오세요? 아, 나 안 찢어졌어. 아, 어떻게, 그럼 키가 좀 아니야? 아, 키야, 키야. 엄마가 들어줄까? 시윤이가 눌러봐. 아, 강아지. 아, 강아지. 아, 강아지. 어, 밑에 있는 거 눌러야 돼. 이거, 이거.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아, 이거 좋아. 야, 나가고 싶어서. 아, 귀여워. 사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깨네, 그래? 마스크 켰잖아, 지금. 마스크 했는데? 이거 내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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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아빠처럼 멋지게 운전 잘해 우와 오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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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핸드에 닦고 있는데 그렇지 여기 있다 잡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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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야 오빠 내기 하자 만원 만원 내기 이거 누가 많지 둘 셋 하나 오빠랑 하나 둘 셋 네기는 어떤걸로 둘 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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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 엄마! 엄마! 거의 밖에 2시간 있다 엄마! 엄마! 응 됐어? 응응 먹어볼까? 응 응 왜 계란도 다 착용했어? 무슨 차지세요, 어머니? 나 너무 힘들다 치킨도 오겠어, 엄마 나 먹을까? 수은이도 먹으면 좋겠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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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이도 순자를 잘 먹어가지고 너무 잘 잘 안 먹어, 수은이 아, 맞다! 이거 너무 예쁘죠? 자음 모음이 숟가락 포크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응 숟가락이 자음? 음... 포크가 모음 색깔 진짜 예쁘죠? 그리고 포크도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둥글다고 해야 되나? 아직 X때는 아무리 사용을 해도 막 막 삐를 수 있잖아요 안정감에서도 되게 좋은 거 같아 어? 오빠 옷 안 입는데? 응 응 시은아, 옷 입을까? 옷 입을까? 옷? 응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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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자 그러면 턱 빠지만 하자 그냥 먹자 포크로 코옥 해 응 거기에 뭐가 있어? 응응응응 맛있어 응응응응응 응응응응 아빠도 줄래? 막아볼래? 아 아 왜 심장났어? 응응응응 응응응 콕 다시 콕 다시 응응응응응 그렇지이 criticism 아이 잘 먹어 이게 일단 여기 한글이 자음어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먹다가도 역시 지금처럼 시은이가 봐요 만져보면서 한글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는 점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일단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좋아요 뭔가 지금부터 앞으로 시온이가 쓰기에 크기도 딱 알맞고 아 그리고 케이스도 있어요 완전 슬림하죠 밖에 외식할 때는 가지고 들고 다니고 좋을 것 같아요 수윤아 왜 이렇게 글자가 있냐 수윤아 이게 나물 숙주나물, 취나물 이것도 먹어봐 이건 취나물 이거는 숙주나물 취나물 계란 숟가락 포크 계란도 먹고 아, 이거 시발기용으로는 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뜯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먹는 용도로만 쓰이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응응응 이윤 ㅅ 으으으음 티그 발은 내리세요 요즘 육아가 단짠단짠한 것 같아 응 또 장난장 인중까지 발라줬어 수나 우리 바지 입을까? 싫어? 어? 똥쳤어 수나 우리 똥 닦으러 가자 근데 이거 안 닦으면 똥꼬 빨개져 시윤이 며칠 전에도 여기 빨갰잖아 약 발라야 돼 똥 묻었어 똥 묻었어 똥 묻었어 카메라 꺼 봐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엄마는 정말 놀랐다 시윤이 아까 넘어졌어요? 아이아 있어요? 응 어디 아이아 있어요? 무릎이 아이아.. 여기? 무릎 어딨어? 자 무릎 손으로 집어보세요 엄마 입에 발가락을 흘려 아니 그래서 무릎이 어딨어요? 무릎이 어딨어? 무릎이 어딨어? 무릎이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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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기 어디야? 표정 시윤이 최고 주위가 이거 다 나와 아빠 커피 이거 좀 꺼줘 아, 시, 시,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살아가는 시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쵸비야, 할아버지처럼 배 타러 갈까? 야호, 신난다. 자, 배를 타려면 먼저 구멍도끼를 입어야 한단다. 그래야 안전하거든. 이렇게 입으면 되죠? 그럼. 자, 그럼 출발해 볼까? 주삐서는 준비됐나요? 네, 할아버지! 히히힛. 또 다른 거 가져와. 뭐 입을까? 어떤 장면인데? 응. 응. 이거는 어제부터 해 가지고 왔는데, 어떨 뻔 보잖아. 너 누워야지. 누워야지, 보이지. 응, 누워봐. 추워. 물까지가 먹겠잖아. 츄피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나 볼까? 장을 보러 간 츄피 엄마가 집에 돌아왔어요. 야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다. 야호, 엄마! 응? 이것도 떨어뜨리면 아야해, 츄피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영무야? 아, 귀여워. 자, 올라갑니다. 네, 지금은 시윤이 어깨까지 왔고요. 하나 더 올리면 어디까지 갈까? 우와! 시윤이 키보다 높아졌는데? 시윤이 키보다 높아졌어. 점심시간 아빠가 열심히 해보셨어요 아빠가 준비한 우리 아토 우리 아토 우리 아토 우리 아토 우리 아토 우리 아토 밥 먹다가 분명 들릴 것 같아 엄마 먹었슈 amenities 두번 짠 뒤에도 있네 우리 윤이가 발견했어 양띵 띠 띠 띠 띠 띠 y et . 5 5 한글자막 by 한효정